오늘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모텔 매매입니다. 은행 감정과 금액보다 많이 싸게 매도하는 모텔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은 전속 중개 매물입니다. 거래 유형 매매 대지 면적 325제곱미터 98.3평 약 100평이며 용도 지역 일반 상업지역 주용도 숙박시설 주구조 철근 콘크리트 건물 높이 13.6m 건물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면적 195제곱미터 59평 연면적 793제곱미터 240평 엘리베이터 1대 주차 14대 옥내 자주식 8대 옥외 기타 6대 객실수 24개 사용승인일 1994년 12월 21일 접근도로 28m 6m 위반건축물 없음 모텔 북서쪽으로는 인천 1호선 간서고 거리역 1호선 동암역이 있고 남쪽으로는 인천 2호선 모래내시장역 석천 4거리역이 있고 간석동 먹자 상권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교통정보센터 길병원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올리브 백화점 홈플러스 구월점 등 다수의 집객시설이 있으며 재개발 상인천초교 재개발 간석초교 등 개발호재가 있어서 미래 부동산 가치가 더 높은 모텔입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숙박업소 매출 특징은 시기별 매출은 주말 60.7%, 평일 39.3%, 요일별 매출은 토요일 1위, 일요일 2위, 금요일 3위, 연령별 매출은 40대 1위, 30대 2위, 20대 3위, 주 고객층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모텔 시설 및 서비스의 다양화가 모텔 매출에 유리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대별 매출은 00시에서 06시 1위, 21시에서 24시 2위, 17시에서 21시 3위입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구 중 20세에서 59세까지 모텔 고객층 인구수는 5만 명입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최근 3년간 지가 상승률은 한 해 평균 6.4%씩 상승했고 3년간 총 19.26% 지가 상승을 했습니다 간석동 타지역보다 2% 이상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으로 땅 건물 투자로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245만원, 평당 공시지가는 809만 8,965원입니다 모텔 운영은 현 건물주께서 운영 중이며, 야놀자, 여기어때 등 소셜 광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림집 있으며, 모텔 매수 후 바로 영업하실 수 있는 컨디션이며, 은행 감정가 27억원이며, 모텔 매매 가격은 24억원으로 금매물입니다 실투자 6억원으로 매수 가능하며, 현재 매출은 3,600만원 정도입니다 지가 상승이 월등한 간석동 모텔 건물에 투자, 운영하실 분은 전화문 해주세요 계속되기보는 데이 Shelia Vale 연주하는 피 이런대